자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 인기가수 최영철씨와 또 이렇게 아주 색다르게 가면을 멋지게 쓰신 여성 파트너분이 우리 최영철씨 역시 노래에 맞춰서 막춤인 것도 같고요. 바로 저거죠. 제가 원하는 게 그냥 음악에 몸을 맡겨라 네. 아니 여성 파트너분이 웃겨서 춤을 못 추시고 계세요. 네. 정작 사랑이 뭐길래 우리 최영철씨 노래는 우리 이중진 연주가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시고요. 자 지루박 있죠 지루박 네. 주축박에 맞춰서 또 지루박을 하고 계시죠. 제가 연예인분들 보면 굉장히 댄스 감각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런가요? 춤을 계속 배우고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잘하시네요. 우리 최영철씨는 저한테는 대선배님이신데 평상시에 무대 정량 노래만 하실 때도 저 정도 스텝은 밟으시거든요. 가만히 안 계세요.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떠세요 스텝이 지금? 아 끼가 굉장히 다분하세요. 네. 기술적인 면에서는? 아 기술적인 면도 훌륭합니다. 아 그런가요? 오 톤이 아주 자연스러워요. 저 역시도 우리가 춤은 기술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.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니드가 사치가 될 수가 있어요. 지금 이렇게 시원하시는 거 보면서 아주 간단하지만 니듬만큼은 최고이신 것 같아요. 네. 아 굉장히 좋은데요? 오늘 새롭게 리듬의 신이 탄생됐습니다. 두 분이 아주 느끼시면서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. 손에 텐션이 탁탁 들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 이지영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? 우리 최영철씨가 지금 리듬 댄스는 아니잖아요. 주시는 게 리듬 댄스를 하시면 어떻게 잘하실 것 같나요? 네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자주 만났거든요. 그때 번번이 권유를 했어요. 그런데 바쁘시니까 조금 접해서 할래다가 빠지고 또 다음 기회에 또 권유하면 몇 번 하시다가 마시고 보시더라고요. 워낙 바쁘십니까 스케줄이. 이번에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한두 번 손 맞춰보고 오늘 시연을 하시는 겁니다. 그런데 저 정도세요? 그렇군요. 연예인들의 끼가 대단하다는 걸 또 느낍니다. 네. 아 정말 다들 즐겁게 보셨죠? 네. 훌륭했습니다. 네. 우리 최영철씨의 아주 빛나는 무대까지 오늘 모두 만나셨는데요. 어떠셨나요?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나요?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나요? 네.